총기 난사 사건 이 가운데 텍사스에서만 사망한 사건이 30여 명입니다. 미국 내 모든 지역이 총기 사건으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텍사스가 다른 지역보다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총기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총알은 총알로 막아야 한다는 이상한 법이 생기면서 텍사스에서는 학생들의 총기를 가지고 등교하는 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총을 차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렇다 보니 텍사스에서는 어느 누구나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총기를 소주하고 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종차별에 심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지역이라 인종 간의 감정이 많이 노출되면서 총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텍사스 엘파소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2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데 이어서 며칠 전에는 7명이 또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런 대형 인명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주지사로서는 총기 규제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텍사스 에버투 주지사가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하면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총기 구매가 뒤처지고 있다. 텍사스여 총기 구매 속도를 올리자. 이게 도대체 주지사인지 깡패인지 경악스러운 내용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까지 총이 사람을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총을 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총기 규제는커녕 오히려 총기 구매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불안한 이번 연휴에는 허리케인 도리안까지 불어닥치면서 파마 지역에는 무려 1만 3천 가구가 초토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걱정하는 척 유럽 순방을 취소하는가 싶더니 이 시간에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골프를 좋아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이스 샷만 외치고 있었다니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왠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